오늘의 위스키, 컨시에르 아메리칸 버번 블렌디드 위스키 40% 1L, 가격 만원 중후반대 위스키 스펠링 2Y로 끝나길래 어? 이거 뭐지? 했는데 역시나 아메리칸 위스키였습니다 버번 위스키고요 제일 신기한 거는 블렌디드 버번 위스키더라고요 저는 처음 먹어봅니다 구독자 곽기선님께서 선물해주셔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편의점에서 굉장히 저렴한 버번 위스키로 소문은 나 있는 편이네요 일단 냄새에서는 알코올 쏘는 냄새가 솔직히 좀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이게 컨시에르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아메리칸 버번 위스키들은 코끝을 쏘는 향이 오픈하자마자 거의 다 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해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도수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맛에서는 솔직히 좋은 점수를 주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버번을 좋아하진 않아도요 맛있는 버번을 많이 얻어먹어봤는데 약간 이런 부드러운 버번, 밍밍한 버번 솔직히 버번 형님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무마시켜줄 가격을 생각하면 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칵테일이나 하이볼 기주로 사용하기엔 좋고 니트로 드신다면 왈드터키나 메이커스 마크를 추천드립니다 이즈이